자 오늘은 시민으로 꼭 이겨보겠습니다 전판에 시민으로 못 이겼는데 오늘은 꼭 이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레드키는 제가 좋을까요? 문을 열고 파란색 키는 이쪽에 있었죠? 블루키를 사용해주고 내려가서 오렌지 키는 어디있는지 알죠? 여기 올라가서 일단 주황색기 아 맞다 주황색기 전에 망치가 필요하구나 저거 온다 필요해 다 어 죽었다 바이바이 일단 10호 쓰고 레더 파다리 가지고 어머야 없네 에라에 문 닫고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기역기역 됐죠? 됐죠? 아 누가 가지고 있냐 그거 잠시만요 여기 내려가서 그래도 차라리 필요하고 어 빠르네 빠르 오케이 이제 형 해야 돼 이제 오렌지 키를 사용해야되 이제 오렌지 키가 어디있지? 아 죽는다 애 죽었다 애 죽었다 애 죽었다 애 죽었다 애 죽었다 애 죽었어 문 열고 문 열고 문 열고 일단 누가 함께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기분 탓이지? 일단 레서가 어디있냐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거하고 바꿔서 내려가 그리고 문 열면 돼 그리고 요게있으면 돼 이렇게 삭제였고 내가 실력파거든 아 이 장 많이 썼어 근데 방금 안찍을때라서 그랬지 이제는 어 방해졌지 어 왔네 잘가 아 망했네 망했구나 못봤다 아직 못봤다 아직 못봤다 아직 이렇게 쓰고 운전지 얻고 내려가서 내려간다 여기로 내려간다 여기로 내려간다 난 버그같은거 안쓰고 희전이다 난 그리고 요게있죠 또와서 올리고 10보가 이제 열렸구나 10보 그럼 이제 스페이너가 필요할걸요 맞죠 제 말 맞죠 제 말 스페이너 이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무빙 깐토로로 살았습니다 겨우 오렌지키가 여기 있었네 올라갑시다 그럼 돼 아 맞다 너와 아니지 오케이 바이 이렇게 티밍하면 안돼 오케이 어차피 너희 둘 다 다 죽는거니까 뭐 괜찮아 뭐 어때 그리고 저쪽에는 볼일없고 열고 스페이스버스 딱 딱 딱 딱 누르면 됐어 그럼 열어주고 오케이 그러면 딴건 어딨는지 여기는 없냐 뭐 없냐 다 있는거같은데 스페이스 버터 누르면 얼른 일어나 크롬화 필요없고 파란색 필요없고 크롬은 어디 있어도 돼 여기 있구나 스페이스 내가 지울 테니까 지울 테니까 스패너 좋아 좋아 그냥 클릭 클릭하면 되지 뭐 뭐하냐 들어가자 와 들어간다 일단 가 일단 일단 가서 뭐 일단 내가 희생할 테니까 됐다 문 닫고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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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어 뭐 없어 이제 이제 뭐 있지 일단은 위에 올라가서 생각해 오랑키를 찾아야 돼 오랑키를 찾아야 돼 오랑키를 찾아야 돼 오랑키를 찾아야 돼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나온다 안돼 안된다 잘 있어라 안된다 안된다 잘했어 이게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세바로 썼고 오마이갓 겁나 힘들어요 빨리죠 겁나 세바로 사용했고 요거 필요없고 요거 요거 네네 엇 엇 많이 있다 까안 나가자 아 나 이거 할게 잠시만 세파루가 이쪽 주변에 있었어 그러면 세파루가 있었는데 세파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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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다 할 수 있거든 일단 시간이 문제 거미가 일단 있어서 문제거든 괜찮게 한데 세파루 열어 세파루 챙겨 오바 가자 와 먼트만이 끝난다고 습 얼른 얼른 고고 가자 들어가자 성공 오늘 이렇게 아씨 생존자로 이거 해봤는데 드디어 탈퇴 성공했습니다 스파이더는 완료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